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28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귀신들여 눈 멀고 벙어리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세인들은 듣고 가로돼 이가 귀신의 왕 바할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할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의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귀신들여 눈 멀고 벙어리된 자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여 고침을 받은 대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다 놀랐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구나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합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기미를 눈치챈 바리세인들은 아니야 하면서 강하게 부정을 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강하게 부정하면서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이 나사렛 청년 이 가난한 청년 예수가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단 말인가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는 사사조차 제대로 나온 적이 없는 돈 밖에 모르는 갈릴리 이 천박한 것들이 그 속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 청년이 어떻게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는가 나사렛 청년 예수보다 평생에 걸쳐서 누대에 걸쳐서 수백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지킨 우리가 이 능력을 발휘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아닌 이 청년 예수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능력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언가 그렇게 능력이 일어난다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아니고 저 청년이고 저 청년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저 능력이 나타났다면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는 저의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리세인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대목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너희에게 바리세인들에게 바리세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거를 알았는가 몰랐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었다면 바리세인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지 않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바리세인들은 당연히 알아야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때 당시에 바리세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필사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세어가면서 필사를 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말할 수 없이 지극히 경건한 모양으로 섬기고 또 섬기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려고 애를 썼다는 점에서는 이 당대에 어떤 누구도 그 열심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간절함, 그 지극정성을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민감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전혀 눈치 못 챘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 벙어리의 말문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앞을 보게 하는 이러한 삼중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너희들은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였습니까? 바리세인들이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8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매우 자신감 있게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이 좋은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너희가 눈을 똑바로 뜨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이 너희들에게도 왔다 너희들은 못 본다 이겁니다 왜 못 봅니까? 성경 연구가 부족했습니까?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발굴해내서 옆에 쌓아놓았습니다마는 그 지식, 성경을 들여다보는 바리세인들의 눈은 아주 잘못됐던 것입니다 지금 바리세인들은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원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도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귀신의 왕도 능력을 가지고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소홀하시고 나태하신다면 귀신의 왕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세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도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권세가 제대로 된 권세냐 성경을 연구해보면 사단은 이 땅 위에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 권세를 발휘하여 그를 시험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권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운행 질서에 사탄이 들어와서 자기 함부로 회방질을 하도록 마음대로 분탕질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시고 놓치거나 권력을 상실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누가 참으로 능력을 힘입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한 결과를 맺었다 한들 그것은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사탄이 뭘 했더라도 또 뭘 하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일반 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헷갈리겠죠 처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사이에 어떤 긴장과 갈등과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면 바리스인들입니다 당대의 인류 신학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학 전통은 수백 년에 걸쳐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평생에 걸쳐서 대를 이어서 연구를 하여 그 신학적 지식이 이로 말할 수 없이 높다고 하는 이에게 성경을 보면서 이론론적 세계관과 이월론적 세계관의 그 명백한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월론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무조건 선한 쪽에 놓고 있습니다 나는 선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데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를 반대하는 쪽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러면 이것은 선한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바보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학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멜미야마 나의 눈이 치유받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엉뚱한 주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나 인류 신학자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뒤바꾸는 어떤 이의적을 행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내 마음이 고쳐져야 되고 내 사고방식이 고쳐져야 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똑바로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른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1언론과 2언론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조금 어렵지만 이 시간에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 하는 게 2언론입니다 선의 힘이 세냐 악의 힘이 세냐 해서 선이 이기면 세상은 조금 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신이 악이라고 하는 물질 혹은 힘 혹은 권세를 크게 발휘하여 선을 이기면 악한 것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몰아내지 않으면 세상에는 악이 충만하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악을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2언론입니다 그런데 1언론은 세상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모든 행위는 선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 선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 만물이 순종하고 사람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선을 그 행동을 행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행위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에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결과가 없다면 그만큼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그만큼 없게 되는 것은 악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악을 몰아내기 위하여 악과 붙들고 멱살을 붙들고 싸워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 악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만큼 선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면 그만큼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할 줄을 알며 사람들이 앞을 똑바로 보고 즐겁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그는 앞을 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데 행복한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악인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은 선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여 온전히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도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서 이 세상이 살만하도록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 세상을 휘파람 불며 즐거운 마음으로 꽃길을 걷듯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을 고치고 그래서 귀신이 달아나고 그래서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고 말을 하고 앞을 보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고 즐거운 가족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사탄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한 자가 와가지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사고방식이 이론인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의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에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뿐이라고 하는 것 여우와 한 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깨달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그것이 온몸에 채화되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사고방식은 이론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론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는 그것을 도저히 자신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귀신의 왕 바흘세이블의 힘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이게 얼마나 기괴한 일입니까 그런 바리세인들에게도 천국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세인들이 못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세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그 눈앞에 그 자리에 역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바리세인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되고 눈이 멀었던 사람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리세인들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본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바리세인들의 성경 공부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해서 가르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될 민족의 선생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잘못 가르친다면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잘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한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28절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한다면 첫째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일들이 무슨 일들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분별하기 위한 공부가 그 첫째 공부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천천히 봐야 됩니다 성경을 천천히 보고 깊이 보고 꼼꼼히 보면서 우리가 그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 속에 이런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제대로 된 안목이 열리지 않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지 않고 평생을 공부한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눈으로 보고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때에도 그것이 메시아의 역사인 줄을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성취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성격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오히려 인류 신학자가 아닌 바리새인들이 아닌 학사로서의 연구와 공부가 부족한 무리들이 다 놀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이는 다윗의 자순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차라리 일반 백성만큼 아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것이고 살아있는 성격 공부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만도 못합니다 이럴 바엔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로 살아가야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식으로 성격 공부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성격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성경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만나고 부딪히면서 내가 깨어지고 내 눈이 고침을 받으면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말을 할 줄을 아는 사람으로 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력자일 뿐입니다 주로 역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어디로 돌아가야 능력이 다시 되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거기에서 자신의 눈을 고침을 받고 혀를 고침을 받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 다른 것을 끌어들여서 덧붙여서 이것저것 많이 채워서 다른 것을 의지하여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을 바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요란해지고 그러면서 이질적인 것들을 많이 끌어들였을 뿐이지 실제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화하고 스스로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기독교 하나뿐입니다 그 기독교가 개혁을 이루어낼 때에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리세인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바리세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가운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은 너희들은 근본적인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 너희 눈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월론적 사고방식을 일원론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읽었으면 당연히 일원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월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영향을 받느냐 어떻게 주변에 이교도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느냐 정신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나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 그 자체로 보기 위한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도 사실은 커다란 싸움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머무림을 치고 하나 둘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어진다면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그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껴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경 읽기를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이 정말 나의 생명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보니 우리는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의 가운데 은혜의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갈 때에 그걸 참으로 알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 두렵겠습니까 나를 반대하는 저 세력의 그 큰 숫자와 그 엄청난 물질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황홀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가 죽겠습니까 우린 그러한 우리 자신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신학의 의탁하면서도 매 순간 과연 이것이 참된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눈을 고쳐야 됩니다 눈을 고치지 않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은혜를 심입어서 살고 있는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 나의 시각은 교정되었는가 과거에 내 눈이 깨졌는가 그래서 시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은혜의 원리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선 날마다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는가 행복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정말 신자다운 신자의 믿음은 없는 것이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정말 진짜 교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세인들은 천국이 이미 바리세인들 눈앞에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할세불의 나라 귀신의 왕의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귀신의 나라다 귀신의 왕 바할세불의 나라다 귀신의 왕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로 알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권세를 알고 싶다면 우리의 눈을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가 참으로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두 손으로 움켜진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